오늘 같은 경우는 신습격 지능 범죄를 현왕으로 할거에요 어벤져 포탑 준비되었습니다 그 참고로 엥? 기랄이 왜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예! 체크 어벤져 포탑 준비되었습니다 체크 그 참고로 엥? 기랄이 갑자기 왜 엥? 왜요? What the fuck is that? 신습지능 범죄 가이! 신습지능범죄의 재 도전 기원 526일차 잠시만요 부금 좀 틀께요 신습지능범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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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 자 여러분들 신지능범죄가 정보 혁탈, 보그단 문제, 심판 하시내려오 이거 3개를 준비작업부터 피나리까지 다 해야 하는거 아니야? 준비작업은 최대한 빠르게 자 이제 구급차가 오고 있을거에요 이 근처로 바로 wegen عن 소리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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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películ 윗사람 잡아야 해요 소음기로 들키지 않고 톡톡히 자 오른쪽 자 들키지 않고 톡톡히 일단 들키지 않은 거 같은데bre 적들이 화가 났어요 몸을 사려야 해요 저희는 약하니까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랜딩기어 랜딩기어 그냥 여기서 여기서 탑승 탑승? 오케이 아 되는구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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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쁜 경찰같으니라구 아 이거 되는구나 아 이거 진술 미사일 진짜 진짜 아 이거 처음이 와서 자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경치가 상당히 좋죠 지금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세비지의 미사일 연탄 여기다가 삼겹살을 꺼먹으면 폭발하겠죠? 그럼 제가 세팅맘의 미션 컴프리트 아 맞아 이거 오랜만이다 아이쿠 빵이야 안 죽는게 우선이야 발사 나이스 샷 파이어 파이어 컴프리트 자 헬기 운전할 사람 저요 저요 저 저 아 늦었다 이제부터 저희는 저건 튀어 골목에서 튀어나온 사람 잘 잡고 이 골목 완벽하죠? 후 자 이제 피날레구요 정보약탈 피날레 진짜 오랜만인데 이 서늘하고 묵직한 감각 드르륵 드르륵 아 이게 또 갬성이죠 미션 컴프리트 정보약탈 끝냈는데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죠? 오 아잇 여러분 지금 세션이라서 죽어도 괜찮죠? 하하하하 진흥검제 포 초기화 안됐구요 오마이갓 이게 꼈네 얘가 지금 못 나오죠? 어? 못 나오시네 여기를 오마이갓 제가 갈 때 손님 좀 들어갈게요 미션 컴프리트 여기서 폭발물 쓰면 안되요 여러분들 그럼 레일건 쏘자 레일건 나이스샷 아 드디어 피켓 스킬을 극복했다 아하 2년 전이었나요? 아하 일단 방탄그르마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갑시다 보통 여기서 나이스샷이나 임픽을 쓰기도 하는데 방탄그르마도 나쁘지 않거든요? 살금살금 나가네 살금살금 괜히 나가지 말고 응? 살금살금 쏟는다고 살금살금 어디야? 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원래 신습지능검제라는게 억가가 난무하는 그런 게임인거잖아요 만약에 4인 신지능 다 깨면은 풀버전으로 편집해서 올리시나요? 그럼요 그래야죠 랭크 1947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암살총이 어디있었더라 저 더블벨로이 샵권이 있습니다 암살총 암살총 그게요? 장룡 창류 벤츠님 GTA에 몇 년 차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1년이 7년 동안 아시대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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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씩 천천히 여기서 떨어지면 바보입니다 성공 two 공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참고 버티세요 여러분들 받는 법도 배우셔야 합니다 그동안 저한테 스윕을 항상 55% 때려박았죠 당신들도 느껴와야 돼 세븐 정답 하나 발견 잘 부탁 오후 모으오 고마워요 나이스 샷 벤츠님 나이스에요 오 뭐야 앙 아 여러분들 어차피 망한거 이거 피날레 먹고 끝낼까요?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원래 이게 신진이란게 깬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게 아니라 오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세팅되네 세상에 세팅되네 뭐였지? 뭐였지? 어? 갑자기 나도? 보세요 지금 이상한데 갑자기 저도 아니 lust 군뇌 묵 role 오 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